이번 strateg이 방금 배운 거지? 봐봐 무슨 함수? 곱함수 아, 곱함수 자! 얘 곱함수인데 얘 곱함수인데 봐봐 GX가 얘네지 맞지? 얘 몇 천은 돼? 2천 얘는 V자 맞지? 얘는 몇 천 Am수? 그럼 얘들은 다 연속이겠네? 네 쓸게 얘들은 연속이야 근데 fs봐 fs봐 얘지? 얘 어디서 끊겨있어? 마이너스 그렇지 자 그러니까 x나 마이너스해서 부여둘게요 근데 있잖아 얘가 전 구간 연속이 되고싶대 얘가 아아 전 구간 연속이 되고싶대 와 얘가 지금 부여줄대 전 구간 연속이 되고싶대 그러려면 어떻게 그렸어? x는 마이너스 1라서 그 g부터 0 퍼펙트 그렇지 얘가 문제가 되는 곳에서 얘가 0이 돼주면 돼 아아 g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것 얘들이 찾으면 된다 찾어 g 마이너스 1 0이 되는 건 누구야? ㄱ ㄱ ㄱ ㄱ ㄱ 끝 그래서 정답 ㄱ 됐어? ㄱ ㄱ ㄱ 근데 이거 и ㄱ 217에 ㄱ 217에 ㄱ ㄱ ㄱ ㄱ ㄱ ㄱ ㄱ